모두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파푸니카에 악마가 들어왔어요. 야! 어 야 이거 뭐야 옷이야? 필요해요. 언니 어떻게 저게 옷이야? 어머어머! 꼭지 가리게 이제 꼭지 가리게! 가자! 로봇도 생겼다. 나 저 로봇 갖고 싶다. 패시 세 마리가 됐군. 아! 안 돼! 안 돼! 못 탔어. 할머니가 불렀던 대로 했는데. 에이 종이새끼구나. 네가 부르는 노래는? 오빠가 부르는 노래란다. 다단! 소울이 없어 소울이! 오이야 누나 나와요? 빨리 가자. 이건 무슨 소리야? 너도 들었어? 나 들었어. 날 꼬시는 목소리였어. 누나 진짜 힘들었어요! 누나한테 빨리 가야 돼. 똑딜 따라와. 이제 나는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머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좋아해! 구하러 오지 않아. 내가 구하러 오지 않아. 내가 왔어! 저 년이야? 나쁜. 이리 와 이씨. 스킬 잘 써놓고. 스킬 잘 써놓고. 이걸 사실대로 말한다? 설마 바보같이? 이걸 사실대로 말하네? 아니 왜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구라치면 되잖아! 지켜보고 있는 각서가 남겨. 히웅 히웅. 예은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처 하나 없다. 예은이는. 저건 내가 치우네 진짜. 얘 둘 때문에? 왜? 원래 태연과 다르게. 진짜 존나 쓸모 없었어 너. 그래 너 때문이야. 왜 너 때문이라는 건 없지? 정말 넘친. 중요한 거면. 야. 찾아. 이면 안. 꺾어 시키네. 리얼. 쿠쿠. 씨. 이걸 내가 해야되네. 어이가 없다. 됐다. 누구 춤추고 있는데? 존나. 격정적으로? 누가 폭포 속에서 춤추고 있어. 존나 아이없네. 하이. 하이. 다 들어간다. 후회할 짓이라고요? 헤이 헤이. 왔다시를 못 믿는 거냐고. 아. 왜. 왜. 씨. 왜. 다들. 정신 차려. 나야 나. 미네 하라고. 왔다시가. 그 뭐지. 곧. 마모루. 하아. 차. 이몸 등장. 첫.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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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잘못. 아야. 아. 잠잠잠잠. 아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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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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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기 싫어. 하하! 하하! 야 이걸 어떻게 안 맞아! 보스서 안 맞는데. 아 힘들어. 이제 보스인가? 어 줌보스일 것 같은 느낌? 아 한 명은 상대하게 편해. 나도 죽인다. 화났다. 나도. 아! 뭐지? 게임화체? 아!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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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엉! 아 힘들어. 원 정말 어려운 게임이야. 아이소님 인스트리머를 참고 웃겨주세요. 대체 왜? 왓타시가 뭘 잘못했니? 어 쟤가 아니네요. 엉! 헉! 아!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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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님들! 엉! 아! 흡수했다. 알았어. 한 마리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미안하다. 언제쯤 죽어주려나? 다시 조금 힘들다 할까? 됐다! 아! 각성기! 차차하드머드 조지겠네. 알비온이랑 또 싸우나? 아니 내가 물리쳤는데! 뭐함! 신수라며! 소울이 담기나? 어우 소름 끼쳐. 감동이야. 이거 검은 사막 아닌데요. 검은 사막 아니야? 나가! 나가 이 자식아! 알고 내렸던 이 말이야. 노래를 듣고 온수를 해주는. 그치? 이 장면 나와줘야지 또 신수랑 어? 이마도 딱 맞춰주고 그치? 뺨을 때려주고 어? 신수 뺨 쫙 때려주면서! 가자 그래도 16개는 다 채웠네 어떡해? 바다 옮겨달라고? 어디로 옮겨줘? 홀라가 누구지? 얘가 홀라야? 미안한데 얘 내 펫이야! 안돼! 아! 이 사람이 홀라야? 키키! 홀라바다 바다가 좋다고? 누가 나한테 올래? 오고 싶니? 아 이러니까 더 뺏고 싶은데? 넌 와야 할 것이야. 다들 이동기가 엄청나네. 가자 얘들아! 다 죽여버려! 1번 파티가 쟁이고야! 뭐 어떡해? 어쩌라는 거지? 핑이 어디 찍고 있는데? 아 여기 여기. 아 뭐야. 안되는데? 이 끝났어? 가자. 가자. 뭐? 이거 어떻게 해? 뭐? 뭐? 나 뭐 해? 무력화 해달라고? 무력화가 어떻게 하는 거지? 킬 넣어서 힐 달라고? 이렇게 집어서 큐 큐 힐 아 이제 끝났네? 뭐지? 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애은이는 잘 모르겠어. 와 16인 레이드. 재밌긴 재밌다. 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 잠깐만. 무슨 일이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거치 않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